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청 청사 세단장 공사를 해왔는데 이제 단장을 마쳤습니다. 좀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털어내버리고 친근감을 주는 공간으로 바꿔놨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청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기존 관공서와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 5.18 민중항쟁과 관련된 미술 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미니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전시장은 물론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도 들어섰습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2층 이상의 유휴 공간에는 업무 협의에 필요한 소회의실과 휴게 공간이 배치돼 있습니다.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청사 공간 혁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친근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했을 때는 되게 삭막했었는데 조명도 밝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작은 정원도 있고 해서 부담감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워크숍 등을 거쳐 공간 혁신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청사 주변 숲 공간은 인근 아파트 주민과 교육청 직원들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교육청의 모습이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